안녕하세요 엔시티 리칠의 찬입니다 오늘은 저희 엔시티 리칠이 자켓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이 삐그덕이라는 노래 힙합 무드에 맞춰서 굉장히 자유롭게 힙하게 재미있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거짓말 아니라 삐그덕 듣다 왔습니다 이 촬영을 위해 좀 몰입하고자 삐그덕 노래에 집중하고 좀 느끼다 왔습니다 OTD, Today, HipHop, White, Yes 입니다 삐그덕, 아침부터 살짝 삐그덕 삐그덕 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독서 즐겨합니다 제 인생 모토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마음으로 지금 좀 힘든 순간이 와도 지나가겠지라는 마인드로 참고 견디는 타입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삐그덕 너무 배고파 지금 먹고 싶은 건 베이징덕 호호 마이갓 에버리 바디 굿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